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폴트를 선언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오늘 또 외신들의 일제히 보도한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자를 달러로 좀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디폴트 그대도 무면할 수 있겠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네요. 지불한 장소가 어디냐면 시티은행의 런던 지점을 통해서 지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이 이런 진짜로 디폴트 가냐 안 가냐에 대한 시험대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죠. 그래서 동결된 해외 자산에서 나온 건지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지금 동결된 해외 자산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두 건의 수치인이 수치를 돈을 받았다,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해 준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것이 그렇다면 진짜로 바이든이 마음 먹으면 시티은행도 제재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들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여주려는 모습은 러시아가 지불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제재가 안 풀리면 루브라로 지불하겠다. 우리는 지불 능력, 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재, 공은 미국이 갖고 있다. 제재 풀어라. 이 모습을 지금 연출을 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제로 이 이자를 받은 것이 두 건 정도라도 나온다면 일단 디폴트는 면한 부분들로 가는데 일단 그러면서도 재무장관이 나와서 루브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계약서상에 써 있는 조약의 계약서 위반입니다, 이거는. 꼭 달러로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피치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루브라로 지급을 하더라도 유예 계약 30일이 지난다면 디폴트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묘하게 된 게 이르면 4월 14일이 유예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4월 14일 날 금통위가 있고요. 그래서 4월 14일이 굉장히 지금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4월 14일 한국의 금통위에서는 지금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직무대행을 하고요. 주석영 의원이 이번에는 직무대행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6분이사 하는데 6명 중에 4명이 지금 금리 인상을 올리자는 과예요. 그래서 4월 14일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러시아 국채는 지금 액면가의 10분의 1 정도, 10%만 지금 주고 삽니다. 벌처 펀드도 안 사요. 그 정도로 지금 내려가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진짜 부도국가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그런 어떤 예들을 봤을 때 이러면 국제금융, 제재를 푼다 해도 국제금융시스템에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진짜로.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5년씩 걸렸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하여튼 보여주기식에 이 부분들의 이자 지급은 하십니다마는 31일 날 지금 돌아오는 6억 달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4월 4일 만기 되는 21억 달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21년 말로만 보더라도 정부가 한 400억 달러, 기업이 한 1200억 달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갚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채권 아니라 이건 부채로요. 그렇다면 지금 진짜로 디폴트로 지금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또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 국제 80%를 자국민들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도 국제를 하면 90% 이상이 일본 내에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또 이것이 넘어갈 수 있는지. 굉장히 그래서 4월 중순이 굉장히 변동성과 변곡점들이 많아지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로 4월 중순까지 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장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곡점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러시아 쪽이라든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오늘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통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일단은 바이든은 얘기를 했죠. 러시아의 원조라든가 군사적인 그런 걸 도와주면 안 된다. 지금 빨리 이걸 끝내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으로 해서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아시지만 벌써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한테 우리 좀 도와줘. 요청을 했죠. 식량 좀 줘.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시진핑이 하나 지금 신세진 게 있죠. 유일하게 대통령으로서 북경 동계올림픽 때 참석한 사람이 푸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갚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러시아가 끼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길게 안 갈 겁니다. 안 가지만 오롯이 남는 것은 미중이 굉장히 한 번 세게 붙기 전에 붙는 그런 전초전 역할을 하지 않겠냐 해서 걱정이 되고요. 하반기는 미중 무역 전쟁, 미중 패권 전쟁 굉장히 심화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이제 미국, 중국의 충돌 양상, 대립 양상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이번 주말 사이에 뭔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하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